방정식이라 하면요. 뭐 이렇게 긴 어려운 말로 나와 있는데 이 말은 잘 읽어두세요. 쌤은 조금 더 그냥 편안한 문장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구해야 할 미지수가 있는 게 방정식이에요. 구해야 할 미지수가 있는데 그게 는이라는 기호와 같이 있으면 이거 방정식이 됩니다. 그러니까 x가 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. 뜬금없이 x 더하기 1이 있다. 그럼 x를 뭘로 넣어야 될지 결정을 못하겠단 말이야. 이건 방정식이 아니라고. 미지수가 있고 는이 있으면 방정식이다.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겠어요. 미지수가 있고 는 기호가 있으면 방정식이다. 물론 내 얘기는 조금 왜곡된 면이 없잖아 했지.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건 그럼 뭐라 그래?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이라고 불러도 되고요. 아니면은 팡등식이라고도 부른답니다. 조금 이따가 해가 무수히 많다 개념이 두 번째 짱부터 나올 거거든요. 그때가 되면은 무슨 얘기인지 알 겁니다. 일단 항등식이 뭔지는 알죠? 우리가 나머지 정리 파트에서 그 파트 부분에서 배웠던 거니까요. 양쪽이 항상 똑같은 등식이죠. 내가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이다. 이렇게 봐도 괜찮다는 거야. 해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. 배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이다. 이렇게 봐도 괜찮을 거 같아요. 조금 이따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뒤에 가서 좀 진행해 줄게요. 옛날에 이제 2x가 3이다. 그러면 x가 2분의 3이다. 이렇게 말하면 끝났었거든. 그치? 그래서 뭐든지 ax는 b가 있을 때 x는 a분의 b가 되는 거야. 뭐 여기서 경험한 것처럼 여기도 되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오늘부터는 안 돼요. 이게 오답입니다. 왜냐하면 이게 시도때도 없이 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. 2x가 0이다. x는 2분의 0이다. 여기까지는 괜찮아. x가 0이 되거든. 세 번째 봐봐. 0x가 5이다. 이렇게 되면